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말 그대로 코스피 코스다 양시장 모두 다 붕괴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흐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치종금증권 광화면 금융센터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시장 상황이 확 바뀌어있네요. 코스피 코스다 양시장 모두 다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던 증시가 어제 큰 폭의 충격적인 하락스를 보여줬는데 일단 어제 시장부터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 후에 국내 시장이 굉장히 강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출발을 했고 특별히 반등다운 반등 없이 장 마감할 때까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약 3%에 가까운 하락,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4%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수급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그나마 기관에서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 준 것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 금융투자 같은 경우 단기저점을 노리고 좀 들어온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다시 한 2, 3일 전부터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보험, 투신 같은 경우는 1,900 이하 시장에서부터 꾸준히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연기금이나 보험, 투신 같은 경우 금융투자보다는 조금 더 장기 투자를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상 지금 지수대가 좀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7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물 포지션에서 약 한 7,000개가 넘는 그 정도의 계약을 매도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요. 지금 이것을 본다면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하락 추세라든지 밸류에 근거한 매도로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추세에 근거한 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 지금 조금 심각한 편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약 한 1,000억을 넘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300억을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을 넘는 매수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봤자 두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 양쪽에서 동시에 굉장히 큰 매도가 나왔다는 점이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도 개별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어떠한 개별 종목들도 하나같이 다 힘을 못 쓰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의 원인이 국내 시장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또 부정적인 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국내 기관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또 기업들이 특별히 상승을 해서 할 수 있는 점이 없다는 점 이 점은 오히려 또 부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글로벌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를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암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도 비어있습니다. 시장을 끌어내릴만한 악재들만 난무한 상황이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영시장 모두가 큰 폭의 하락실에 시현했지만 세계 증시의 하락의 흐름 속에서는 그래도 낙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그나마 하락폭이 좀 적은 편에 속하는데요. 국내 증시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나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나쁘면 나빠지 더 좋은 측면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동안 설, 여름 동안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면서 남북 긴장감도 굉장히 고조가 됐고요.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 관계도 좀 앞으로 약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조정이 지금 현재 선진국 위주로 나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 시장이 그나마 조금 조정의 폭이 얕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간 외국인 매도가 꾸준히 나와줬기 때문에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이미 매도가 많이 나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더 많은 매도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더 매도 물량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선진국 증시 위주로 폭락 장세가 시현되면서 신흥국으로 분류대가 되고 있는 우리 증시는 그나마 낙폭이 적은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기가스, 보험업종은 그나마 하락폭이 적은 모습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기가스나 보험 섹터가 그나마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위험 자산을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하락폭이 덜한 종목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현금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가 가지는 큰 장점이 바로 손쉬운 현금화인데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 현금화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기가 힘든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큰 사이드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리 현금 비중을 90%, 극단적으로 100%까지 하고 싶다고 해도 실제로 현금화를 100%까지 실현했다가는 실제로 시장 폭락을 자기들이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어버리거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현금화를 마음먹었을 때 얼마든지 손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락폭이 덜한 섹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현금화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하락폭이 적은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펀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유가증권을 편입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펀드 같은 경우는 현금화를 할 수 없는 규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폭이 적은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서 편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을 높여놓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양시장 모두 다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여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3천억 원가량의 매물을 쏟아낸 외국인이었는데 그래도 사들인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도대체 매수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도 개중에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호텔실라가 있고요.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간간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중반 고점이었던 14만 원대에 비해서는 지금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큰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좀 큰 장점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케미칼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 전기차 배터리 이슈가 있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태양광 쪽에서 계속해서 경험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매수 매도에 들어오는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매수를 연속적으로 했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움직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보통은 6개월 길게는 1년, 2년 이렇게까지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고 곧바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를 하시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호텔실라나 하나케미칼, 삼성 SDI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접근하는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저점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점 매수 타이밍도 잡아봐야겠고 시장 전체적인 전략과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하나 좀 꼽아주시죠. 아무래도 시장 전체의 어떤 전략을 본다면 지금 현재 저점을 굳이 예측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밸류상으로 보면 분명히 저평가가 맞습니다만 밸류는 이렇게 글로벌 투자 심리가 흔들릴 때는 밸류보다는 기술적 분석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호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약 1,800선이 지난 5년 정도 동안 박스권이 형성되었던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반등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호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 600선에서 작년 중반 중국발 급락이 나왔을 때 이 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600선 초반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CJCGV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영업 부진의 이유가 매출이 급감했다든지 장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점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4분기에 중국조에서 신규 영어관이 많이 입점을 하게 되면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간 점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 실적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폭락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많이 매도를 하면서 어제 한 7%에 가까운 그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CJCGV 성장 스토리 같은 경우 중국 영화 시장의 성장이 있을 것인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GDP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7%대의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한 60개 정도의 영화관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CJCGV 측에서 지금 올해 9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돋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CJCGV까지 챙겨봤습니다. 메리스 송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메리스 송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메리스 송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